그 몸을 대고 쏘다가 진짜 좀 접촉이 더 나오면 파울이 유발인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유투를 쏠 수 있다는거죠 잘 쓰러드하게 연결됩니다 드라미 세워 시스트 소맨게임으로 득점 올린 전주 KCC 25 대 24 에스코입니다 단숨에 뭐... 갱신을 하겠어요 테르크와잇 잘 맞습니다 리바운드 어디로 천행공 SK쪽으로 갑니다 오늘 사실... 개로차기 성공 오늘 전태풍의 손이 날 까롭습니다 찰스러드 축하드립니다 작전시간 요청하는 서울러스케이 전주 KCC가 결국은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 장면인데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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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